우리 새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족위원회를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오늘 1주차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누군가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오셨습니다. 정말 많이 바쁘실 거고 정말 귀한 시간 내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가 기도해드린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또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9월 10일이에요. 둘째 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2주차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확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여기에 따르게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확신을 갖고 힘있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을 요한복음 줄여서 요라고 적습니다. 1장 12절 말씀 볼 건데요. 나눠드린 교안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제목 밑에 있는 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 이런 단어도 굉장히 다섯일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를 우리가 영접 주인을 바꾸는 행위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저는 최수정 목사인데요. 어느 목사의 이름도 아니에요. 어느 사장님의 이름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건세까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확신 우리 그 밑에 예화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미리 자석을 예약해 놓으면 먼저 타기 위해 애쓰거나 몸부리칠 필요 없이 편안한 자석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보장되어 있으며 나의 노력, 공로, 열심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확한 복음을 모를 뿐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 봤을 때 와 예수 믿는 저 사람 진짜 멋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되고 싶어. 그런 좋은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와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 처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됐고 더 악한 일하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아마 그런 사람들도 보셨을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전자보다는 후장의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쭉쭉쭉 부모님 신앙 기도 배경 속에 성장해서 목사가 된 케이스가 아니고 저는 완전 부신가정. 저는 제살에서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셔서 제사를 한 40년 지내면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전 부치는 담당이었어. 전. 왜냐하면 하나씩 집어먹는 게 맛있거든. 그래서 예수 믿고도 우리 집에 계속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뭐 보통 교회에서는 제사 지내지마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알아. 배워서 아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맨날 전 부치고 엄마 아빠 일 도와드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착한 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뭐가 그렇게 우상숭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 오랜만에 친체들 다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술 한 잔들 같이 하고 뭐 그렇게 나빠? 예수 믿으면서도 사실 제사 지내면 안 되라는 건 들어서 이쪽으로 아는데 실제 내 삶은 너무 거기 몇십 년 동안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많이 봤던 게 보면 주위에 예수를 정말 믿고 매력 있는 기독신자들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3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전도를 할 거잖아요. 교회 가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속으로 정말 건방지게 뭐라고 그랬으면 아줌마 잘하세요 이랬어 속으로 정말. 그래서 싫은 거야. 그럼 기독교인이라도 매력도 없고 사실 저는 이런 기독교 제가 미술을 또 신학하기 전에 했었거든요. 용품 같은 거 디자인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일단 기독교는 뭘 해도 다 떨어져. 용품 나오는 것도 촌 싫었고 기독교 사람도 촌 싫었고 그냥 뭔가 세상 옛날 150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만 해도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막 사회 계몽운동도 하고 굉장히 이 미지한 조선 땅에 와서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애쓰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가장 많은 전도지를 받지만 내가 종교를 선택할 때 교회는 그냥 싫어. 교회는 일단 좀 시끄러워. 말이 많아. 사람들이 죽으면 입만 둥둥둥 뜬다고 할 정도로 기독교들이 일단 말이 많고 행동이 안 따라오고 그런 거를 저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왜 그럴까 보니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교회에는 다닐지 몰라도 그 축복도 제대로 못 누리고 확신도 없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그 스토리를 보셨죠? 미리 자석이 예약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막 그 자석 빨리 맡으려고 막 달려가거나 좋은 자리 못 맡을까 봐 막 조급하고 이러지 않아요. 예약되어 있으면 시간 맞춰서 천천히 걸어와서 딱 앉으면 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보장된 축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불안할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고 굳이 남의 등치면서 사기치면서 이상한 정말 이상하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독신자들이 사실은 축복을 잘 몰라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 좀 해보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이야. 하나님 아버지. 그래?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설명해봐. 글쎄 잘 모르겠네. 이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최수정 목사니까 최시 집안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럼 최수정 내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자녀가. 많은 기독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축복이 따라오는지를 사실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멋진 선물이 하나 도착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선물 오면 뭐부터 하세요? 뜯어봐야지. 뜯어서 그 안에 내용 봐야지. 난 너무 궁금해. 그런데 포장이 너무 예뻐. 안 뜯고 놔둬. 이거는 선물 보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선물이 왔으면 포장 뜯어. 아무리 포장이 예뻐도 그 안에 옷이면 입고 먹을 거면 먹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뜯어서 사용을 안 해요. 지지리 궁상처럼 사는겨. 지지리 궁상으로.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헤매지 않고 지름길로 바로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원교회라는 오늘 교회당을 오신 거예요. 교회당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은 열심히 나뉘어. 매도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저도 주일학교 교사도 오래 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와서 기부적선짐하고 돈짐 많이 내고 봉사 그거를 안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너가 꼭 밥값 해야 되고 네가 꼭 부모 앞에서 희생봉사 해야만 내가 밥 줄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부모 자식으로서 부모는 당연히 자신을 케어해야 될 책임이 있어 부모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할 때는 복 주고 뭔가 내가 헌금 잘 못하고 예배 빠지면 하나님은 벌 주고 그런 이상한 하나님 아니셔요. 우리 예원교회에 오신 만큼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또 이왕이면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사실적으로 응답도 누리시는 신화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미리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이긴 거를 보는 것과 이길지 안 이길지 결말을 몰라서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이미 결론을 알면은 여유있게 저 좀 있다가 꼴 낸다. 이것까지 알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 받으려고 신화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신화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구원 받겠지가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 와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럼 그 예배도 하나님한테 통해. 내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요. 액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제목의 키가 솔직히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오면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줘요. 어떤 교회는 교회 오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봉사 많이 하고 술 다음에 다 끊어. 윤리도덕적으로 너는 똑바른 길만 걸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복 줄 거야. 그럼 여러분 신화생활 하시겠어요? 저는 도망가요. 저 솔직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너무 피곤하게 살거든요. 교회까지 왔더니 맨날 나 뭐 똑바로 걸으래. 그런데 나는 지그재그로 걸어야 돼. 나는 뛰지도 못해. 가다가 나 좀 쉬어야 돼. 그런데 교회 오면은 뭐 해라 뭐 해라. 똑바로 살아. 뭐 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술 담배도 다 끊어라. 그래서요. 뭐부터 요구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신분을 먼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왕자와 거지 이야기. 자 왕자가 거지옷을 입었어. 자 그러면 거지옷을 입었다고 왕자 신분이 바뀔까요? 왕자는 거지옷을 입어도 당당해. 나는 왕자야. 그럼 거꾸로 거지가 왕자옷을 입었어. 자 이 사람 기쁠까요? 어떨까요? 거지가 왕자옷을 입어도 거지는 거지요. 얼마나 불안하겠어. 들통날까봐. 왕자옷을 입고 있어도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여러분 이게요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왕자야 왕자. 왕자면 이왕이면 거지옷 입지 마셔. 왕자면 이왕이면 왕자에 맞는 옷을 입으면 되는데 많은 기독신자들이 신분은 하나님 자녀로 왕자로 멋지게 바뀌었는데 꼭 삶은 거지처럼 살아요. 그래도 뭐 신분은 하나님 자녀라는 게 바뀌진 않지만 이왕이면 신분에 맞는 삶. 보장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자녀를 일곱 가지의 축복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먼저 돼야지. 축복을 얘기해주기 전에 이거 얘기해야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 따른 축복이 따라오고 그 신분에 따른 삶이 따라오잖아요.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내가 대통령처럼 살 수 없잖아요. 뭐든지 신분이 먼저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먼저 알려드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일곱 가지 축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책 제목 중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이 책 내용이 뭐면요. 뭐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여주면요. 저희 집 앞에 짱깨집, 중국요리집 아저씨는요. 지금 15년 동안 요리해도요. 그 집은 짜장면이 진짜 맛없어요. 그리고 평생 이발 속 운영하신 아저씨는 엄청 잘 이발을 못해. 오 그분은 평생 했으면 1만 시간을 넘었는데 왜 못할까요. 그분은 계획된 집중된 훈련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 나 이래봐도 30년 예수를 믿었어. 여러분 30년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신앙이 저절로 잘하지 않아요. 학교 공부. 저 같은 경우는 공부는 잘 못했지만 개근상은 탔거든요. 그런데 저 공부 못했어요. 나 개근상 탔는데 왜 공부를 못했을까요. 나는 왔다 갔다만 했죠. 공부도요 여러분.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해서 공부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획된 집중의 시간과 그 학습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수 믿고 30년 교회 다닌 건 참 감사한 거지만 1만 시간의 법칙에 이 소리처럼 그냥 30년 교회 왔다 갔다 했어. 그냥 눈 뜨면 주일이면 의뢰의 교회 가는 줄 알고 가고 그런데 예배도 같은 예배가 아니고 먼저 하나의 자녀대는 정확한 복음도 몰라. 신분도 하나의 자녀로 바뀌지 않았어.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일을 차라 하더라도 오늘 정확히 복음을 알고 정확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무조건 왕년에 이래봐도 왕년에 내가 예수를 왕년 신앙 필요 없이요. 왕년 잘 믿었어도 지금 안 믿고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오늘이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오셨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 문제 없는데요. 저 너무 행복한데요. 아마 내일은 문제 생길 수도 있어. 아니면 5년 뒤에 그분은 문제 생길 수 있어.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사실 죽을 때까지 문제는 계속 와요. 정말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문제는 와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증건데 웬만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돈으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 웬만하면. 그런데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내 학식과 상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모든 사상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굉장히 사람의 능력을 높이 평가를 해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그리고 인간이 노력해서 안 될 게 없어. 열심히 살아봐. 너가 노력을 덜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열심히 살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의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저 볼 때 우리 새 가족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에 이렇게 오실 정도의 성실함이라면 여러분들은 진짜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세요.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악한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문제가 와요.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더 큰 문제가 또 해결해서 또 이제 이 문제 좀 해결했나 싶으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산넘어산으로 늘 기다리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누구 사기 처먹은 것도 아니고 남한테 해꼬지 한 적도 없고 나와 상관없이 끊임없는 우한 질고가 와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세상은 인간의 노력이면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세 가지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윤리도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은 똑바로 살면 되고 내가 행동을 수정하면 되고 내가 노력하면 해결돼 웬만한 건 이 근본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늪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거기서 막 몸부림쳐서 나오려고 하면 더 푹푹푹 빠지는 것처럼 늪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할수록 더 해결책이 안 나오는 문제.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기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예요. 또 죄라는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지 못해서 온 문제고 눈에 보지 않지만 사탄막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어요. 이 사탄에게 사탄이 던진 덫의 이름이 사주, 팔자, 운명 년, 일, 월, 씨를 우리가 사주라고 그러죠. 이 사주, 팔자, 사탄이 던진 이 덫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온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능하거나 노력을 덜 해석하거나 여러분들이 악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뿌리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거. 예를 들어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물고기는 안 되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가 아무리 거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햇빛 쐬져도 어차피 뿌리 뽑힌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 뿌리를 내려야지. 그렇죠? 새는 갇혀있는 존재가 새는 마음껏 공중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이고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온 문제고 사탄이라는 악한 실체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보시고 지난주에 제가 만났던 어느 집사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무속생활을 수십 년 하시다가 작년 7월에 등록하신 세 가족, 오땡땡 어느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저는 진짜 무속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그거로 나름대로 보람도 느꼈고 또 그렇게 해야지 자기 가정이 평안했기 때문에 귀신이 저에서 해꼬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 그게 잘못된 삶이었다는 걸 알고 본인이 완전히 그냥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이게 맞는 줄 알고 나는 평생 살아왔는데 이게 잘못됐어? 근데 그분이 지금 63세예요. 자기 인생의 몇 십 년을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한 억울함 그 다음에 분한 거 그 다음에 상실감 그런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뭐야 이게 맞는 줄 알고 달려왔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다 잘못된 삶이었다고 할 때 자기 인생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살았다는 게 그 인생이 너무 아깝고 이미 엎드려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으니 두 달을 일어나지 못했대요. 너무 억울하고 내 인생 돌려달라고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 이 생각이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두 달 동안 계속 울기만 했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 그래 이미 지나간 세월은 어떻게 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니 앞으로 오는 축복을 내가 누려자 앞으로 내가 제대로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진짜 복을 좀 누리자 그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을 붙이는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그때부터 보통 숙군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전 집들은 거기서 실제적으로 만나는 분들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하나하나 전도하면서 어쨌든 네 분을 전도해서 아마 이 자리에도 이제 우리 그 세 가족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세 가족분들 만나러 갔었거든요. 제가 정말 얼마나 은혜를 받고 왔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었으면 이미 죽어서도 열 번은 자살을 했을 분도 계시고 정말 내가 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진짜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그런 인생들을 사신 분들이 예수 안에서 새 인생을 살기 시작한 분들을 만나고 온 거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사실 일을 좀 가셔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사탄에게 잡혀서 온 문제구나. 이거는 내 남편 탓도 아니고 내 무능한 내 자신도 아니고 내 자식 탓도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찾아온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철저히 피해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해적선. 해적선에 탄 해적이 여기 선장도 있겠죠. 해적선 우두머리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해적선에 탄 선원이 펼창장을 받았어. 선장한테. 자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해적선에 탄 해적이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펼창장을 받았어. 그럼 그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얼마나 해적질을 더 나쁘게 했으면 상을 받아 꿨어. 그렇죠. 해적선에 탄 사람은 펼창상을 받아도 그거는 더 나쁜 일을 한 거예요. 해적선에서 나는 책을 좋아해요. 책을 읽어요. 해적선에서 열심히 청소를 해요. 이 사람은 뭘 해도 해적이요. 뭘 해도 해적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해적일을 하려고 밥을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지. 해적이라는 신분을 벗어버려야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꼭 영적인 해적선에 탄 것과 같아요. 나름대로 밥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선행은 구원까지 이룰 수 있는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해적선에서 구원선으로 여러분들이 옮겨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거 얘기해줘야 돼요. 제가 다른 교회를 막 나쁘게 말하면 안 되죠. 목사가. 그리고 다른 종교도 나쁘게 말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이 이왕이면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종교를 믿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마음의 평안함과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종교를 믿는 거지 그냥 뭐 그냥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왕이면 하나의 주신에 진짜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를 해결받는 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자의 조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런 거 막 뛰어들고 지하철에서 하죠. 저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예수 천당 불신이죠. 딱 뛰어들으면서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니 우리를 저주하는 것 같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럼 지옥 가라는 거야. 예수 믿는 자기들만 천당 가겠다는 거야. 무슨 저주표 같대 이게. 그러면서 너무 저렇게 지하철에서 떠들고 다니면 안 되고 사실 좀 효율적인 건 아니죠. 아무튼 공공 여러 가지 대중교통 안 해서 그런데 사실은 맞는 말이긴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 분명히 맞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기독교 너무 편파적이야. 기독교 너무 편협대. 뭐 예수만 그렇게 믿으라.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뭐 그렇게 예수만 믿으라 그러고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그러고 너무 딴 종교를 그렇게 막 디스하고 그러면 안 돼. 다 인정해주고 각자 맞는 종교들이 다 있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요. 구원자의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너무 감사한 얘기지만 또 하나의 이당 교주가 나오기 때문에 네 감사하지만 자 구원자의 조건은요. 일단 하나님 신적인 존재여야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일단 신이어야 돼요. 신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미가 지나가는데 막 포크레인이 와 개미야 포크레인이 와 너 피해 피해 너 개미가 알아듣지를 못해. 사람의 소리를 알아듣을 수 없어. 내가 개미가 돼야 돼. 내가 개미가 돼서 알려주기 전에는 개미가 못 알아들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말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눈높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 사람? 그럼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구원자가 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 그러나 또 죄가 없는 인간 모든 인간은 죄 문제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 죽은 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런데 모든 성인군자들은 죽어서 묘도 있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가 부활절기가 있듯이 교회절기에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많은 성인군자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석가님을 크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공자님을 크리스도 구원자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막 헝금바구니 돌리면서 자 구원 받을 분들 돈 많이 낼수록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는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의 1%의 노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직분으로 오셨으면 크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는 채수정 목사예요. 채는 성이고 수정은 이름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름 이름 그럼 그리스도 보통 이래요. 그러면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에요. 성 이름이라고 하지만 예수는 이름 채수정 목사 하면 이름과 직분이 있듯이 이거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크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예수 대통령 예수 회장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왜 이 직분을 감당했을까 이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은 그리스도라는 직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떠난 거는 만나게 해주는 직분이고 제 문제는 깨끗하게 씻겨주는 직분이고 이 사탄 사탄 손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은 오히려 꺾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 그 직분이 크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 문제 해결하셨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를 이겨버리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교육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구나. 여기서 모든 문제가 출발한 거구나. 그럼 이 문제 먼저 해결하는 게 시급해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경제 문제 또 터지니까 그 문제보다는 숨겨진 잡초 뿌리와 같은 근본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을 믿게 되면 하나님 자녀 돼요. 교회는 이거 얘기해 주는 데가 교회예요. 교과에서에서도 안 알려주고 병원가도 안 알려줘요. 어떤 논문에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얘기해 주도록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 교회에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목사님 저 나중에 믿을게요. 딩동댕동 좋아요. 준비 안 된 게 정상이에요. 뭔 준비하시려고 뭐 다음 주에 백만 원 갖고 와서 구원받을라요. 아니에요. 구원은요. 거저받아요. 나는 공짜로 받지만 그러면 공짜 싸구려 복음은 아닌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어차피 돈으로도 엄청난 값도 사실은 살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그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본의 기도를 통해서 영접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때 막 세 가지 여러분들이 되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야 나도 무슨 쪽집게 강사처럼 이런 신화생활 할 때 이런 걸 좀 이렇게 신앙의 길라잡이를 누가 해줬으면 좀 덜 헤매고 왔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쓸데없는 짓들 많이 하고 다니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녔지만 정말 응답 이런 거 하나도 못 받아봤거든요. 여러분들만큼은 지름길로 오세요. 멀리 돌지 마시고 지름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아무런 준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준비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접기도 할 때 따라서 고백하시면 구원 받습니다.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영접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크리스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세요? 제가 눈을 이렇게 살짝 뜨고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손도 예쁘게 모으시고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영접하셨죠? 내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이 느낌 좀 오시는 분들 계셔요? 뭐가 막 쿵쿵쿵하고 막 눈물 나고 막 뜨거운 게 올라오고 이러셔요? 그럼 구원 못 받았을까요? 정상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막 가슴이 콩당대고 막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면 제가 볼 땐 그건 조금 이상해요. 아무 느낌 없으시죠? 정상이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뤄요. 간혹 눈물 나시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막 뭐가 갑자기 번쩍이고 막 보이고 들리고 막 약간 불건전 신비주의 위험해요. 그런 분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입을 벌려 예수님을 시인하고 모셔드린 건 기적이에요. 정말 입이 안 벌려지시는 분도 많이 봤고 영접하기 직전에 아유 나 갑자기 전화가 오네 나가버르시는 분도 있고 갑자기 식음땀 흘리면서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분들도 많으셔요. 그래서 제가 아 영접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입이 벌려지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봤어요. 너무 예쁘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셨어요. 아무런 느낌 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지금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저 술, 담배, 벚꽃, 버금이고 아버지부터 예우께 안 나와도 저 그래도 하나님 자녀 뭐 이런 게 다 있다요. 그쵸? 그럼 나 그 다음부터 진짜 안 나올라요.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이 말 할까 말까 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간혹 이런 새 가족들 있어요. 아니 뭐 어차피 예수님 영접했고 나 구원받았는데 아니 뭐 꼭 교회 와야 되는 거야.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면 되니까 나 이제 교회는 안 나갈라요. 근데 여러분 나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구원이 그렇게 막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난 절대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자녀의 일곱 가지 축복을 제가 교환에 맞게 쭉 한 번 읽어드릴게요. 1번 하나의 자녀의 일곱 가지 축복은요. 3 플러스 4예요. 이제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신분과 건세가 주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영접하셨어요.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내 주 주인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구원 취소 취소 예수님 제발 나가주세요. 그런 법은 없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하나의 자녀를 택하면 하나는 무조건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좋은 축복을 왜 취소해요. 내가 억울해서라도 안 되지. 이제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피튀기는 이제 또 삶의 현장으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세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성령이신데 기도하실 수 있어. 하나님 내일 제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요. 제가 어디 중요한 현장을 가요. 또 어떤 일을 해요. 많은 무슨 많은 선택과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라. 오늘은 빨간 넥타이를 매라. 보통 무속인들이 그런 거 많이 알려줘요. 정치인들이 많이 결탁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은 빨간 넥타이를 매라고 다 알려주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시지는 않아. 무당처럼 그렇게 알려주지는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양심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드릴 때 아이디어도 생각나고 그동안 놓쳤던 어 맞아 이런 게 있었지 내가 왜 그걸 못했지 아 맞아 이런 만남이 있었지 그동안 내가 놓쳤던 거 생각 못했던 거 만남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만남을 자연스럽게 붙여주셔요. 그게 다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세요. 저 아직 기도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이면 기도가 돼요. 예수님 저 너무 몸이 아파요. 전에는 아파요. 에이 이랬으면요.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요. 건강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이면 그게 기도된다니까요. 똑같이 전에는 문제만 놓고 에이 사냐 죽냐 원망불명했으면 거기다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붙이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내 문제를 넣어. 그럼 그게 기도가 돼. 죄송해요. 노는 입에 같은 입이면 불평불만하냐 거기다가 하나님 붙이고 예수님 붙이면 기도가 되는데 응답으로 바뀌는데 불평불만한 시간에 응답받는 게 훨씬 낫지 여러분 성령은 역사시계 돼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들 순수하게 기도하시는 게 좋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항상 기도하실 때 집에서 꼭 양복 입으시고 머리 싹싹 빗고 이렇게 무릎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어디 나가시면 내가 기도하란다 초신자 때 꼭 머리 싹 빗고 양복 입고 이렇게 순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편하게 바잡만 입고 가셔도 돼. 슬리퍼 신어도 돼. 꼭 교회 올 때만 하나의 기도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내 삶 속에서 편안하게 설거지하면서 길 가면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네 가지 권세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전에는 사탄에게 잡혀 있었어요. 사주 팔자 운명의 덫에 잡혀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발로 차버리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삶을 살았건 상관없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까지 실패자의 인생이라고 해서 내년에도 오늘도 실패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못해요. 이게 아예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늘 비교하고 열등감 빠지고 자격이 있고 비교의식에 늘 빠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더 이상 도전 못하고 한 번 실패하면 두려워서 또 도전 못하고 늘 상처와 그 트라우마 속에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다 갖다 버려야 돼. 진짜 갖다 버려야 돼요. 이제 새롭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을 꿈꾸셔야 됩니다. 전에 그렇게 살았어도 그거는 과거 그거는 그 발판 삼아버리고 나는 이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매이지 마시고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 인생을 끌고 가실지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을 이제는 꺾을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어떻게 꺾어요? 내 이름으로는 안 돼. 최수정의 이름으로 사탄아 불러가라 이러면은 교주 하나 뜬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갈 지어다. 그럼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에요? 내 안에 불평, 불만,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이건 다 사탄의 역사예요. 불화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낭망하게 만들고 전 늘 기도해요. 운전할 때도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아마 운전 잘해도 뒤에서 박아버리면 정말 아무 소용 없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저를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제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벽으로 항상 사탄을 꺾는 기도를 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천사들이 동원돼요. 날개 달고 내려오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을 돕는 영적인 헬퍼 도우미들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 길을 가요. 오늘도 새 날을 살아요. 오늘도 하늘에 천군천사를 미리 보내주셔서 제가 가는 길을 다 딱 가놔주세요. 형통하게 만들어주세요. 저 그 기도해요. 그리고 하늘 배경에 나타나는 건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나 천국 좀 가보려고 예수 믿어요. 땡 예수 영접하는 순간 천국 호적 등본 등록 이미 천국 티켓 땄어요. 이제 구원 좀 받아보려고 천국 좀 가보려고 아니요. 이미 예약이 자석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축복 누리시고 죽어서는 당연히 포장된 천국 축복 누리셔야죠. 세계보금 말고에서 여러분들 증인으로 하나 세우실 거예요. 오 예수 믿돈이 때깔이 바뀌었어. 예수 믿돈이 분명히 살 길이 없는데 저 집은 살아. 희한해. 예수 믿돈이 저런 하나는 얼굴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질병이 낫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증인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가지 확신 말씀드릴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확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되게 솔직한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데 말은 하지 않았는데 딱 여러분들이 봐도 저 사람은 확신이 없어. 딱 봐도 저 사람은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들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력 없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확신이 없으면요 딱 사단이 갖고 놀기 좋아요. 2단 사이비들이요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요 누구 건드리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건드려요. 그래서 말씀을 좀 알고 싶은 사람 그런데 정확한 보금은 또 잘 몰라 그거 팔랑귀야 그거 뭔가 가급함은 있어 그러니까 이제 2단 이런 데서는 막 비호도 던지고 안 쓰던 용어도 막 던지고 막 이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일단 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 목사 자녀들 중직자 장로님들 교육자 이런 분들이 신천지 많이 가 있어요. 여러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고 해서 다 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단을 탓하기 전에 2단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사기꾼만 탓하기 아니라 사기당하는 사람의 문제인 거지. 어? 사기꾼이다. 그래서 내가 피하면 되잖아. 2단이다. 하고 내가 피하면 되잖아. 그런데 현혹됐다는 건 나도 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도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셔야 돼요. 어떤 확신?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다는 건 이제 이 문제 나랑 상관없어.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런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늘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왜? 저는 구원의 확신을요 근간을 내 자신에게 뒀거든요. 오늘 나 컨디션이 안 좋아. 나 지난주에 예배도 땡땡이셨어. 저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쌍둥이인데요. 쌍둥이 언니는 청년부 회장도 하고 믿음이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믿음이 좋았을까요? 저는 맨날 도망다녔어요. 주일날 오면 쌍둥이인데 유일하게 이제 코에 점이 있냐 없냐. 뭐 이거 때문에 사람들이 코보고 저는 채수정이냐 채숨이냐 맨날 그거 봤거든요. 그러면 어머 숨이져면 왜 벌써 가? 이러면 난 수정이잖아. 저 숨이 아닌데요. 저 수정인데요. 왜 벌써 가? 오후 예배도 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저 원래 일찍 가는데요. 막 이러고 가.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 막 김밥이 제공돼. 이제 김밥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려요. 그럼 난 또 김밥 또 효녀라서 부모님 부신자 부모님 거 두 개랑 내 것까지 세 개를 꼭 챙겨서 가. 오후 예배도 안 드리면서. 그래서 저 대학교 사는 때 막 교회도 탈출하고 막 1년 동안 막 누워서 TV 먹어. 엄청 좋대요. 너 교회 안 가니까. 제가 그랬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 몸 보여요. 응답이 와요. 나는 너무 싫었어. 이번 주가 다음 주 또 같을 거 아니냐 이거지. 지난 주가 오늘 같았으니 다음 주는 볼 것도 없어. 다음 주 교회 가면 난 또 이러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나오지만 뭐가 답답해 그냥. 이 시간에 차라리 친구랑 놀러 가는 게 낫고 그냥 쭉 뻗어서 자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리얼하게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응답도 안 받으니 나한테는 또 하나의 과제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알게 되니 구원의 확신은 내 기준한테 맞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이 아이고 오늘은 기분이 찌뿌덩하고 부부싸움 했으니 결혼 난 안 한 거예요. 이러지 않아. 날씨랑 컨디션 부부싸움 상관없어. 결혼한 건 법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저러면 예수 믿고 하나의 자녀 되는 건 법적으로 인을 쳐버리신 거예요. 내가 조금 예배 빠졌어요. 내가 술 다 뵀어요. 내가 오늘 뭐 약간 부신앙하고 헝금홍 싸움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없어지진 않아요. 사단은 그거 갖고 자꾸 막 나를 흔들어 놓지만 그려 나는 아직도 믿음 없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어떡해요. 하고 막 따지셔야 돼. 당당하셔야 돼. 그래서 구원의 확신 꼭 가주셔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지만 다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구원의 확신 가주셔요. 인도의 확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처를 의지하지 말래요. 지금부터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반드시 성령께서는 졸지 않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승리의 확신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게 없대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피할 길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뒷장 보셔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당당히 구하셔야 돼요. 정 감당이 안 될 때는 하나님 피할 길도 주세요.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한번 구해봐. 그럼 너희가 받을 거고 마음의 기쁨도 충만할 거야. 넘칠 거야.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기도하면 돼요. 세 가족의 기도는 더 단순해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 단순한 기도 좋아하세요. 미사옥으로 거룩한 하나님 줄줄이 길게 한다고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깨끗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냥 한 줄짜리 기도하셔도 돼. 하나님은 그 진실한 기도를 굉장히 기뻐 받으셔요. 그다음에 사제학신은 죄를 사안받았다는 학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죄책감 비교시 열등간 들 때가 많아요. 사단이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쓰 야 너 예수 믿고 잘 된 거 뭐 있어. 어? 너가 이번 일도 잘 안 됐지? 어? 너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야. 내 마음에 쓸 실패의식 죄의식 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에 반드시 하실 거다. 나는 죄산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뻔뻔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걸 아무도 안 알려줘가지고요. 원래 저는 제가 이렇게 거절도 못하고 또 착한 이집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죄의식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좀 당당하셔야 돼요. 남 앞에 막 잘못하고 뻔뻔한 게 아니라 사단 앞에서는 뻔뻔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섯 가지 학신 앞글자만 따면 구인승기사 몇 인승기사 구인승기사 그 생각하셔요. 마무리하는 이야기 여러분은 읽어보시면서 첫 번째만 말씀드리고 마실게요. 확신 갖는 법 이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이 자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확신 갖고 싶지만 확신이 안 생기니 이를 우지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싶으면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잘 자야 되듯이 그냥 건강이 오지는 않아요. 확신도요. 내가 확신 갖고 싶지만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도 자라고 확신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잊지 마시고 일곱 가지 축복 다섯 가지 학신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밑에 기도문 지금 말씀드린 일곱 가지 축복 싹 정리해드렸어요.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세계보금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